개묘년 증시의 폐장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연휴를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올빼미 공시에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우리 증시가 곧 막을 내립니다. 우리 증시는 28일까지 장이 열린 뒤 29일 폐장하는데 이 기간 기업들의 공시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부담스러운 내용을 휴일 전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 장마감 이후부터 다음날 폐장일까지 올빼미 공시는 매년 반복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기간 올빼미 공시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28일 장마감 이후에 모두 273건이 공시됐는데 이는 당일 공시의 약 41%에 달합니다. 폐장일인 지난해 30일에도 모두 557건의 공시가 쏟아졌는데 하루 평균 공시가 200에서 400건인 것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많은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과 대표이사 변경, 단일 판매 및 공급 계약 해지 등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 이 같은 악재성 공시로 개장 첫날 주가가 급락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노브레멘비와 다원시스는 폐장일의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 뒤 개장 첫날 주가가 각각 20%,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역대급 횡령 공시도 지난해 새해 개장일 이른 아침에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올빼미 공시 근절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끊이질 않는 올빼미 공시의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에 일본 거래소 그룹이 기업같이 재고를 못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내년 1월부터 매월 공표하고 또 갱신하기로 밝혔거든요. 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 올빼미 공시는 거래소가 다음 달 2일 개장 전에 제공시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